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정복해 나가는 응답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바리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섬 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하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 이 이름 앞에는 두 가지 닉네임 별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꿈꾸는 자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을 잘 꾸었기 때문에 꿈꾸는 자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별명은 오늘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 요셉은 꿈꾸는 자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속에서 그걸 비전으로 붙잡고 꿈을 꾸었다는 거죠. 그 결과 창세기 39장에는 그 꿈이 실제 응답이 되고 실현이 되어져서 형통한 자가 되는 이런 응답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어 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가는 것 마치 순풍의 돛담배처럼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불신자 가운데서도 흔히 말하는 만사 형통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의 만사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고 기가 죽고 심지어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왜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고 불신앙에 잡히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의 보이는 그런 만사 형통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분명히 다릅니다. 기준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처음에는 만사 형통 그래서 잘 나갑니다. 일이 잘 풀립니다.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사건 사고가 터집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무너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형통은 오로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날 반드시 한계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단과 흑암의 역사 앞에 바벨탑처럼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탑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서의 형통인 거죠. 한나 신기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장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즉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게 바로 형통의 기준이고 형통의 근본이고 형통의 내용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영적 존재죠. 그래서 장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철저하게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만큼 장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늘 땅 바다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정복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만큼 그 누림의 결과로 형통이라는 것은 따라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성경은 너의 영혼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된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강근해진다.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영적 순서이고 영적 원리라는 거죠. 오늘 요셉이 남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심지어 노예라는 위치에서 요셉은 출발했습니다. 어쩌면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한 거죠. 그런데 요셉은 결국 가정총무로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어느 정도로 요셉이 형통했습니까? 노예로 있을 때는 주인이 아예 그 집에 모든 것 경제, 키, 창고, 열쇠 모든 것을 노예인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완전히 일임을 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을 때는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간수에게 이 감옥의 모든 재반사항을 그 손에 다 맡겨버렸습니다. 총리가 됐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의 왕이 요셉 총리에게 나라 전체를 완전히 다 맡겨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오늘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사니까 형통함을 누리고 있으니까 요셉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에게도 요셉이 누린 이러한 형통을 누리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영적 형통함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형통함은 철저하게 창세기 3장, 나 중심에서 출발합니다.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에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형통하려면 철저하게 내가 열심히 내가 성실하게 내가 근면하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서 남들보다 조금 더 뭔가 특출하게 그 모든 것에 뿌리는 뭐냐면 나라는 거죠. 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형통함은 다릅니다. 성경의 형통함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뭐죠? 언약 중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언약적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9장 2절에 보니까 그런 적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준이 뭐냐? 그건 바로 언약이라는 거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실력과 능력과 배경과 스펙과 학력과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 수준, 실력, 배경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죠? 언약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언약적 관계에서 출발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복의 근원으로 완전히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는 아브라함의 가문, 배경 전혀 불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철저하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요. 그럼 아브라함의 가문은 완전히 영적 문제에 심각한 우상 섬기는 그러한 불신자의 가문입니다. 그런 불신자의 가문이 어떻게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고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축복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뭔가 되어야지 그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이 자수성가한 분들은 예수를 믿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 내가 맨손으로 시작해가지고 죽도록 노력해서 지금 이 뭔가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 모든 성공의 바탕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을 필요 없다. 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실력과 조건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찾아오는 죄와 저주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이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죄와 저주와 모든 사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신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형통의 첫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과 언약적 소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죠? 곧 말씀을 얘기합니다. 언약이 바로 말씀이죠. 그럼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복음적 치유와 24제자의 응답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원단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매주간 주일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 이정표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수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로.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언약의 여정, 즉 말씀의 여정, 이 말씀의 여정 속에 있다 보면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언약에서 출발했습니다. 장세기 37장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꿈으로 꿀 정도로, 그만큼 뭐죠? 요셉은 언약을 24시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꿈으로까지 나타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이 요셉에게는 어릴 때부터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형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팔려가고, 노예로 가고, 감옥에 끌려가고, 이 모든 게 뭐냐면 언약 성취의 현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사건도, 그 어떤 사람도 요셉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제 누리고 응답받을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았다면, 이젠 딱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를 제대로 누리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언약 기도,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서 그 말씀을 실제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는 응답의 문을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는 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심으로. 그게 조건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일을 잘한다. 요셉이 일을 잘해서, 요셉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노예들보다 10배로, 100배로 열심히 해가지고 주인 보디발의 눈에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과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기준이 뭐죠?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기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영적 형통함, 하나님과 언약적 소통을 먼저 회복하는 그런 귀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삶의 형통함으로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까? 지금 요셉의 현실은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니까 요셉의 삶과 요셉의 상황과 요셉의 현실은 굉장히 힘들고 고단하고 매일매일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노예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영적인 형통함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우린 주로 문제가 없고 일이 잘 풀리고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을 때 그때는 누구나 다 인만위를 누립니다. 누구나 인만위를 누리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요 인만위를 놓쳐버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일터에서 뭐 하는 거죠? 인만위를 누리라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지고 나면, 환경이 좋아지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응답받고 나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문제 있는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힘들지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시간표에 인만위를 먼저 회복하라는 거죠. 인만위를 누리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가장 먼저 뭘 회복해야 됩니까? 인만위를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인만위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은 뭡니까? 철저하게 창세기 3장, 바로 사단과 흑암이 그 현장을 잡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사탄마귀가 세상 임금, 세상 왕로로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문제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의 세상 속에서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인만위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필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한 거죠. 그것도 그냥 방주가 아닙니다.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럼 방주는 뭡니까? 내필임이라는 어마어마한 악한 시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노아에게 주신 영적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시스템은 뭡니까? 바로 여러분의 개인 예배를 얘기합니다. 즉 정시 예배. 아, 일하면서 어떻게 정시 예배할 수 있느냐? 공부하면서 듣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하고, 조금만 마음을 담고, 조금만 영적 싸움을 싸운다라면,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 그 현장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단을 쌓을 수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단을 쌓을 때, 영적인 단을 쌓을 때에, 모든 사단과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주위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하늘의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현장은 당연히 치유되고, 변화되고,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시스템이 뭡니까? 정시 예배나 정시 기도는 한 번이라면, 여러분이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할 수 있죠? 무시기도. 즉 다른 말로, 24기도. 보이는 것, 접하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라 기도로 바꾸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강구함으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래라. 그것이 바로 영적 시스템입니다. 이 영적 시스템을 여러분의 현장에 먼저 구축하고, 회복하시고,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보디발 집에 밭과 채소와 농작물과 모든 곳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주인 보디발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요셉을 위해서. 언약 붙잡은, 인만위를 누리고 있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은 불신자 보디발 집에 복을 내리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인이라는 거죠. 증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인. 이런 형통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10편 1편에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 있는 사람, 하나는 악인. 그럼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10편 1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 붙잡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말씀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따라옵니까? 10편 1편 3절에 보니까,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나무가 시내가, 즉 물줄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사막이라도, 메마른 땅이라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사시사철,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과 24의 이 영적 소통을 누렸기 때문에, 늘 다윗은 영적 형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냐면, 바로 10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월급을 많이 벌어도, 보너스를 받고, 뭐 많이 벌어도요, 돌았으면 또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죠? 부족함이 없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내 잔이 넘친 아이다. 지금 이 고백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왕궁에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사올의 죽음을 피해서 매일매일 도망치면서, 길거리에서, 광야에서, 동굴에서, 들판에서, 잠을 자면서,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해 가고 있는,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바,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 내 잔이 넘칠 정도로, 다윗은 이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함, 즉 영적 형통함의 축복을 누렸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또 코로나에 변형된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또 이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변수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 그 형통이 뭡니까?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없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과 형통함을 누리는, 그게 바로 기준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렇다면 그게 바로 기준입니다. 오늘 이러한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는, 또 증인되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놓고, 또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과 가정들,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이 시간 잠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의 시간표를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온전히 붙잡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셔서, 여월에 나여 기뻐하며, 말씀으로 힘을 얻는, 복음치유와, 24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더 주신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강단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 따라, 말씀 성취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또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본당 헌당과, 또 모든 교회 기도 제목들 가운데, 특별히, 또 단임 목사님, 성령 충만과 우리에게 힘을 더하셔서, 세계보금화의 모든 사약을 능히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 모든, 가정 가정에 주신 기도 제목들, 그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성취되도록 역사해 주시며, 현장 예배, 또 현장 모든 사약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랩몬트들 후대를 축복하시사, 학교와 가정과, 또 교회 예배 현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든 우리 예원의 가족들,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정확하게 응답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